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조심하세요. 네? 조심하시라고요. 장유라 아나운서요. 뭐 아무튼 그 방면으로 유명한 여자니까요. 예? 장유라 아나운서요? 그 방면이라뇨? 어떤 방면? 남자한테 받을 건 다 받는데 정작 넘어가지는 않는다. 넘어가려면 전 재산 다 받치고도 석 달이면 쫑이다. 석, 석 달? 아니 그거 좀 심한데. 총각 유분함 돌신 가리지 않는데 계급은 따진다. 계, 계급요? 뭐 가진 건 많지 않지만 성실하고 인지하신 부모님 밑에서 공부 잘해서. 여기까지 왔죠?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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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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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예, 맞, 맞습니다. 그럼 당신이나 나 같은 흑수저들은 장유라한테 남차 아냐. 네? 아무튼 조심하시라고요. 3개월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좀 더 갈 수 있어. 장 아나운서, 그때 잘 들어갔어? 언제요? 아니, 그때 장 아나운서 동창회 때 말이야. 아, 네, 잘 들어갔죠. 그때 내가 계산하고 바로 따라 나갔는데 장 아나운서 없대. 그 다음 약속이 있어서요. 아, 그랬구나. 그 다음에 약속이 있었구나. 아니,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서운했었는데. 아니, 많이 서운한 건 아니고. 저기, 저기, 저기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, 뜨거워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진짜 나 그게 닦은 거, 닦은. 그게 닦은 거든. 네, 괜찮아요.